뇌완미티비완미티비입니다.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볼거에요. 시작해봅니다. 실패겠죠? 실패. 4시 모아봤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. 결정창은 엄청 많이 얻었네요. 네. 여기까지 한 팁이었구요. 준비 나와나 볼까요? 준비 나와나 볼까요? 딱지 없네요. 뭐 하려고 했죠? 플래카를 또 할거에요. 네 하프 플레이트 암어를 만들면 컬렉션에다가 명중 컬렉션을 할 수 있어요. 명심 또 올라갔죠? 그러면 지게채기나 없애버리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b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